2011년 정기고연전 럭비중계 잠실주 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를 맡은 KUTV 김민정입니다. 옆에 해설을 도와주실 통동향 해설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왼도의 페널티킥입니다. 고대 후대 선수들이 이제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라크 속에서 고대 선수들이 이제 골위로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심판이 그러고 이제 뻘을 뺄 때 방해한다고 페널티킥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널티킥을 성공하면 몇 점을 얻게 돼요? 페널티킥 골킥은 3점 이제 트라이 성공시 골킥은 이제 2점입니다. 페널티킥 연두에서 페널티킥 터치를 이제 내가지고 연두에 다시 공격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어! 라이럿! 어! 자, 10개월 페널티킥에서 연두에 공격입니다. 어! 장관님! 분백! 아! 윙! 장관습니다! 너 아직!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프요! 어! 괜찮아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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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센터 쪽에서 위 갑자기 연두 위 들어와서 쉽게 뚫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듭니다! 어! 하프! 못먹으면 좋군요! 네! 센터! 아! 계속 이어집니다. 고대 공격이! 네! 자! 라크도 잘 치는 상황! 하프! 하프 볼 패스입니다! 됐어! 네! 안쪽 쪽으로! 어! 지훈상은! 아! 고대 슬라이드를 했군요! 저! 고대 선수가 앞으로 패스해서 연대 공격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김민희 선수! 이제 골킥 이제 찹니다! 자! 골을 넣어야 할 텐데요! 자! 김민희 선수! 아! 호흡 가다 남고! 네! 찹니다! 아! 여기 안타깝게 이거 빗나갔는데요! 자! 고대 공격 이제 패스 쪽으로 돌리고 공격을 해야죠! 좋습니다! 킥을 찹니다! 아! 고대 선수 노코를 하고 말았네요! 아! 아! 포항 이제 시럽틴 선수들하고 같이 홀드 맞추고 그렇습니다! 아! 아쉽게 연대 트라이 아! 뭐 괜찮습니다! 아직 뭐 전반전은 이제 끝이 끝나가지만 후반전 40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원래 스포츠는 역전이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네! 연대 선수 킥 찼습니다! 아! 이제 높골로 인정되군요! 저 쉽게 놀 수 있는 건데 연대 선수 개발인가요? 네! 아! 고대 배널티킥이 이어집니다! 아! 고대 배널티킥이군요! 아! 아! 여기서 골킥을 차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골킥 차기가 각도가 힘들지 않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찍은 진영에서 뒤로는 올 수가 있어요! 양옆으로는 못 가고 뒤로는 와서 각도를 맞추고 이제 킥을 차주고 있어요! 아! 자 김민호 선수가 오는 분이 잠깐 골킥을 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치를 내나요? 아! 타치를 내리군요! 타치를 내서 이제 라흐하우상에서 다시 고대에 공격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쉽게 자! 뜹니다! 어! 자! 고대 공격이 이제 패스 쪽으로 이제 볼을 이제 빼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아직 뿔이 안 나오고 있군요! 네! 합포! 어! 연대 디펜스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뺏기면 안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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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선수들이니까요. 뭐 할 수 있겠죠? 연대 선수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요. 연대 선수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요. 연대 선수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는데요. 연대 선수들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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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중간전이 5대5로 지금 마악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고대 공격. 연대 선수들이 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격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공격. 아, 엘성아 킥 찼습니다. 네, 윗! 뜁니다! 아, 윗이 상대방이군요! 지금! 아! 지금 라인 터치가 나갔습니다. 아, 9번 조용히 해주세요. 아, 지금 치료하는 거 보니 다리에 약간 이제 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명 뭐 리꼬발이라고 하죠. 아, 시합 도중에 지압만 올라오면 진짜 이거 시합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다시 일을 하고 와서 이제 네, 갖고 있습니다. 또! 아, 옆에서 이제 사이드를 밀었다고 어, 좀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1번 유재민 선수 아, 어깨를 계속 만지는데 아, 엔드에 8번 선수가 나갔군요. 아, 골드 공격 좋아요, 지금! 네, 네! 대선 위무시로! 네, 아! 아! 또 아쉽게... 자, 골드 공격 특킥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골킥 차율 확률이 높아요. 자, 김민우 선수 아까 실수한 거 많이 해서 이번에는 꼭 신경 성공시켰으면 좋겠네요. 자, 골킥 차입니다. 자, 김민우 선수 자, 숨가도 높고 자, 이결을 성공시키면 이제 8대 5 네! 네,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지금 현지에서 꼭 이제 고대가 8, 왼대가 5점으로 고대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고대 공격 네! 트위드입니다! 네!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패스 쪽, 패스 쪽! 네! 좋아요, 좋습니다. 패스 주고! 아! 디펜스! 공격이 약간 좀 밀렸네요, 지금! 아, 계속되는 고대 공격! 네, 좋아요, 지금! 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노크만 안하고 실수 없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 트라이더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아! 고대 선수 또 노크를 했네요. 연대 공격입니다. 진영상으로 봐서 또 연대 선수가 골킥을 찰 수 있는데요. 자, 연대 공격입니다. 자, 연대 계속 골대 선수들! 자, 디펜스 계속 이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대 선수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트라이너 여기서 안 됩니다, 절대로! 끝까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자, 고대 선수는 어떻게 해? 자, 현재 40분! 시험은 끝났습니다! 야! 경기가 끝났나?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노크를 선수가 이제 터치만 내면 어, 심판이 경기를 준비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승리라고 이긴 거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자, 거기서 김민희 전수가 안전하게 터치만 내면 되겠는데요. 자, 김민희 전수가 자, 터치 경기가 경기 끝났습니다! 고래자학교가 연세대학교한테 8대5로 자, 승리를 냈습니다.